지금 저희가 태방군대에서 작업하는 현장인데요 지형이 약간 불균정해도 기계가 원바르게 소화해서 흙이 안 들어가고 양질이 제품을 생산할 수 있어서 더욱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아사야텍 레이크의 성장이 매력에 빠져가지고 이번에도 3대를 다시 재구매해서 사용하였는데 잔고장이 없고 연비도 좋고 어떠한 문제가 약해지면 신속하게 서비스를 해주고 약 5, 6년 사용해도 메이크 기압박스가 손상이 안되고 상당히 좋은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저희 작업 현장에 와서 아사야 기계를 묻고 구입하는 사람들도 날로 늘어나고 있음을 주위에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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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